자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탁과 관련해서 영탁의 음원사재기 그리고 거짓말과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탁이 이러지 않습니까? 음원사재기 1호 가수의 오명을 썼다라고 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 음원사재기가 확인돼서 검찰의 기소의견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면서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이재규 대표죠. 음원사재기를 인정을 했어요. 경찰 수사 결과가 그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탁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 언론이 이렇게 특정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SBS 연예 뉴스에서 영탁도 음원사재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단체 카톡방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소속사 대표와 이렇게 음원사재기 브로커 A씨 그리고 영탁이 이렇게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는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영탁도 이 음원사재기를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이렇게 차트 결과 음원차트의 결과도 이렇게 보내고 영탁도 너무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낸 이 단톡방을 공개해서 또 파문이 일자 영탁이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발표한 게 아니고 팬카페에 올렸는데 이 해명의 공식 입장문을 보니까요. 아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좀 허술하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이 내용의 이 해명의 공식 입장문을 보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좀 허술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이 이렇게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고 이모티콘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A씨라고 하는 사람은 음원사재기 브로커가 아니고 이 대표가 고용한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는 일정, 방송 일정을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매니저가 어떤 모니터 사진 결과를 올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좋다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모티콘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음원사재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이렇게 해명하는 글이 허술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없이 단톡방에서 아 기분 좋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이해가 되는지 영탁은 전제가 뭐냐면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인정돼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조사는 이 단톡방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사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영탁은 몰랐다, 영탁도 경찰 조사에서 내가 몰랐다고 하니까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탁은 모르고 소속사 대표가 혼자 한 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한 거예요. 기소의견으로 문제가 있다, 혐의가 있다,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탁이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탁은 지난해 초에 이 음원사재기 문제가 제기됐을 때도 음원사재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소속사 대표가 음원사재기를 했다 하더라도 본인을 모르게 했기 때문에 본인은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신분으로 진실하게 음악을 해왔는데 제가 음원사재기를 했겠느냐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음원사재기는 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음원사재기를 대표는 한 거예요. 영탁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음원사재기는 있었어요. 여기에서 또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자 소속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일날 내가 음원사재기 했다. 그러나 영탁은 몰랐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언론이 특정 보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영탁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도 또 영탁이 팬카페의 해명을 위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사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카톡방 대화 내용이 한심하고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런 이모티콘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해명을 위한 공식 입장에 허술함이 많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의미 없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 단톡방 내용은 방송의 일정을 하기 위한 매니저와 소속사와 자기가 한 대화 내용인데 이 매니저가 왜 쓸데없이 모니터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고 그거는 잘 의미도 없이 봤고 그냥 좋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하는 게 해명의 주장이 좀 허술하고 논리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 조사에서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다시 영탁을 소환해서 영탁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받은 게 사실인데 검찰에서는 기소하기 전에 영탁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탁이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게 영탁의 주장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팬카페에 올린 공식 입장의 해명이 좀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미 없이 이모티콘을 보냈다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지금 밀라그로를 검색을 해도요.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사 중에서 연예 기획사인데요. 밀라그로 엔터테인먼트가 큰 규모의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영탁 그리고 다른 소속의 아티스트 연예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탁이 뜨기 전에 2년 전에 이 일을 3천만 원이나 주고 했다고 그래요. 3천만 원을 준 사실이 중요해요. 매니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음원사직이 브로커라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주고 했을 때 대표는 알고 영탁은 몰랐을까요? 자기 노래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액의 3천만 원을 주고 했을 때 밀라그로가 규모가 큰 기획사라고 하면 대표가 그런 일을 하고 소속사 연예인이 가수가 한 30명 정도 된다면 모를 수도 있다고 모른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단 둘이 운영되는 이런 기획사에서 소속사가 한 이런 일을 영탁은 몰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주장의 논리성이 좀 허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검찰 재조사에서 수사해서 영탁이 재수사할 때는 이 단톡방 내용이 전제가 돼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검찰 재조사에서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질 것 같지만 영탁이 팬카페에 올린 공식 입장문의 해명은 좀 허술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영탁이 좀 안타깝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선이 돼서 아주 뛰어난 가창력, 무대 매너, 예능감 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음원사재기 1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오명을 썼어요. 이 부분은 오명을 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 음원사재기를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의 진실게임이 지금 또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탁이 본인의 팬카페에 올린 공식 입장문의 해명을 보면 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좀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영탁 팬 여러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당분간 아직까지는 재판도 남아있고 검찰의 수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진실, 영탁이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 영탁이 만약에 알았다면 공범으로 영탁도 기소, 소위 말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영탁이 이 음원사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한 언론의 특정 보도와 관련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주장에 팬카페의 공식 입장문의 해명에 좀 허술한 점을 좀 정리하고 해석,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